안녕하세요. 공명호TV의 공평호입니다. 왜 저렇게 무리하게 매사를 처리하는 것일까? 물론 사람에 따라서는 보는 시각이 다를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추미애 법무장관의 윤석열 총장에 대한 수사지휘권 발동과 감찰 추진은 무리수라도 보통 무리수가 아닙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다른 사람이 어떻게 생각하든 간에 자신이 갖고 있는 그런 확신은 그 확신 이상의 거의 굳건한 신념과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시 수사를 맡았던 당시의 서울중앙지검 행사 7부장 현재 김유철 원주지청장은 맹백하게 추미애 장관이 잘못되었음을 지적합니다. 당시 중앙지검이 옵티머스 펀드 사건 수사 의뢰를 받고도 수사 의지가 없었다는 추 장관의 국감장 주장은 모든 부분이 다 틀린 것이다 이렇게 주장합니다. 결과적으로 추미애 장관과 여당 의원들이 주장하는 것이 모두다. 근거가 없는 억지다 이렇게 결론 내릴 수가 있습니다. 첫 번째 질문은 이환우 검사의 결기입니다.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를 참을 수 없던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는 10월 28일 날 검찰 내부망 이플러스의 실명으로 추미애 장관의 무리수를 강하게 칠다는 걸을 올렸습니다. 그 목적과 속내를 감추지 않은 채 인사권과 지휘권과 감찰권이 남발되고 있습니다. 먼 훗날 이 같은 조치들은 부당한 권력이 검찰 장악을 시도하며 2020년도 법무장관이 행했던 그 많은 순례들을 교묘히 덜 먹이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이 정도 그냥 선에서 머물렀으면 아무 문제가 없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러나 추미애 장관은 평검사의 이 같은 주장에 아주 갑자기 반응합니다. 이렇게 커밍아웃 그러니까 자신이 어떤 사람인지를 정체성을 명확히 표명해 주시면 개혁만이 답입니다. 이런 글을 페이스북에 올렸습니다. 추미애 장관에 해당 글은 42분 만에 조국 전 장관이 추미애 장관을 공개 비판한 제주지검의 이환우 검사란 것은 어떤 사람인가. 그래서 이환우 검사에게 부정적인 언론 기사를 링크해서 올리게 됩니다. 이러면서 문제가 좀 꼬이게 됩니다. 일단 자신이 이끌고 있는 조직의 구성원들을 이렇게 다뤄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검찰이란 조직뿐만 아니고 검사들을 추미애 장관은 타도해야 될 적으로 간주하고 있지 않는가 그런 의구심을 갖게 됩니다. 다음 질문은 검사들의 집단 비판입니다. 평검사의 지적에 발끈한 장관이 글을 쓴 검사를 지명해서 비판을 가하자 많은 그런 검사들이 보복 예고로 받아들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동안 검찰개혁에 저항하는 세력으로 뇌에 몰리는 것에 대해서 부담을 느끼는 검사들은 가능한 입을 다물고 지켜보는 행국이었습니다. 그러나 많은 검사들이 이제는 추미애 장관이 지금 해도 해도 너무한다는 그런 판단을 내린 것으로 보입니다. 결국 검사들이 대거 자신의 의견을 실명으로 표출하기 시작했습니다. 가장 극적인 사례는 천정배 전 법무부 장관의 사위인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입니다. 그런 장인의 정치적 입장을 고려했어야 되지만 전혀 고려하지 않고 자신의 의견을 드러내는 데 주저하지 않습니다. 최재만 춘천지검 검사의 주장입니다. 저도 이 환우 검사와 같은 생각이므로 저 역시 커밍아웃합니다. 그 밖에 이 환우 검사의 추미애 비판에 동조한 검사들이 속속 늘어나고 있습니다. 신은섭 서울 남부지검 검사입니다. 작금에 누구도 경험해보지 못한 그런 비정상적인 상황을 아무리 검찰개혁으로 포장하고 억박질려도 결국 정치권력의 검찰권 장악이 본질입니다. 정유미 부천지검 인권감독관 주장입니다. 전직 현직 법무부 장관이 평검사 공격 자포를 찍었습니다. 이것은 무모하고 치졸하고 저열하고 반민주지인 형태입니다. 이근웅 대검지검 검사는 권력자의 뜻에 반대된 의견을 권력으로 탄압한다는 것이 이 사건의 본질입니다. 우리가 이 환우입니다. 우리가 최재만입니다. 우리도 국민입니다. 다음은 공봉숙 대전지검 부장검사 주장입니다. 설마 또 감찰하시려고 하나요? 그 정도 수준까지는 아니길 바랍니다. 변준섭 부산지검 검사입니다. 이해관계와 당리당락 때문에 설정한 프레임으로 국민들의 눈을 가리고 한나라의 시스템을 무너뜨리는 자들에게 대항하여 저도 커밍아웃합니다. 이영림 대전고검 검사입니다. 전직 현직 법무장관이 어이가 없습니다. 추미애 장관이 자기가 싼 뭐를 자기가 치워야 할 텐데. 일곱 번째는 박규원 수원고검 검사입니다. 그간의 검찰개혁에는 한마디로 직권 세력과 일부 구성원들의 합작하에 이루어진 사기였던 것 같습니다. 신영상 대구 서부지청 검사입니다. 언제부터 비판한 몫을 금밖으로 제압하는 것이 검찰개혁이 되었습니까? 이 시전 서울 동부지검 검사입니다. 정권 편을 들어주면 공정한 것이고 편을 안 들어주면 불공정한 것입니까? 강하연 대전지검 검사입니다. 밤에도 주말에도 일만 하는 편검사가 무슨 적별하는 겁니까? 열한 번째는 이복현 대전지검 행사 산부장입니다. 마치 박규현의 정부의 최 모 씨 인사농단 느낌입니다. 눈이 있고 귀가 있고 머리가 있는 이 땅의 시민들은 모두 추미애 장관이 지금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를 잘 알고 있습니다. 검찰개혁이니 뭐니 하더라도 결국은 권력이 수족처럼 부릴 수 있는 검찰을 만들기 위해 현안이 되고 있다고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믿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번에 댓글을 올린 사람들은 모두 다 정리해서 또다시 인사불익을 줄 것으로 보입니다. 속이 좁은 사람들이 하는 일이라는 것이 본래 그 수준의 고만고만합니다. 정말 언제까지 이런 말도 되지 않는 일들을 계속해서 지켜봐야 되는지 정상적인 국민들로서는 정말 힘듭니다. 편검사 글 하나 갖고 이렇게 전직과 현직이 모두 나설 필요가 있는가? 편검사 글 하나 갖고 그렇게 법무장관이 조직의 수장이 파르르 몸을 떨 필요가 있겠는가? 그렇게 했어야 어떻게 조직을 이끄는 수장이라고 할 수 있겠는가? 그 정도는 그냥 못 본 척하고 넘어갈 수 있는 아량이 있어야 되지 않는가? 부족해도 너무 부족하고 덕도 부족하고 지식도 부족하다는 그런 판단을 내리지 않을 수 없습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공병호TV의 공병호TV